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엄마 이제는 짜증낼 곳 없어 먼 하늘 맘보고 있네 많은 널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밥 먹으라 할 때나 우산 챙기라 할 때도 무작정 짜증부였지 지나고 보니 후회만 됩니다 세상 모든 부정도 다 받아주시던 어머니 어머니 열고 일고 있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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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